정태만상 법체판한다 편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사 내부지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본보 도저 기중계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얼렐렬해요 정태만상 인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천이 따로 있나 컵을 파는다 술장소 밥 파는다 밥장소 옷 파는다 옷장소 고기 채소 알장소 놀고 먹는 백소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시럽 골프 복싱 듣고도 말할 텐데 기숙 집 짓는다 목숨 돌 깎는다 속속 호란이 잡는 포수 얼렐렬해요 정태만상 인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천이 따로 있나 정태만상 인간사상 정태만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천이 따로 있나 설교한다 목사님 연물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병고친다 의사님 정체동둥이 연예인 나라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짠사 같이 짠 승격 이겨 공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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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군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화원 얼렐렬해요 정태만상 인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천이 따로 있나 농사짓는 농부 고기 잡는 어부 공사장의 잡부 알바꼬미 파출부 약속해 내신 머니 오니장의 할머니 달래 내기 친함을 공담을 고사리 더덕 안감복각 이구지구 주스 한푼 두푼 버릇 선조용권 주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정태만상 인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천이 따로 있나 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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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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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